뇌 건강을 위해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의학적 이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는 자연스럽게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겪습니다.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노화와 관련된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컴퓨터 사용 능력입니다. 컴퓨터를 사용하면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연령 관련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배우면 손과 눈의 협응 공간인식 및 시각처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협응이란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따위가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임을 말합니다. 이러한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세계를 탐색하는 데 중요합니다. 컴퓨터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 주의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문제 해결 기술이 필요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기억력이 도전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를 사용하면 특정 영역의 뇌용적이 증가하여 노화와 관련된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개선 및 인지저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.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개인은 두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여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전반적으로 컴퓨터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뇌를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싶은 노인이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성인이든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